우리 인류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목화를 심어 솜을 거두고 지위를 뽑아 천을 만들어 왔습니다. 한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팔팔 섬유축제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. 전시회와 패션쇼, 디자인 경진대회, 세미나 등의 행사를 한 대 묶은 이번 섬유주간 축제는 세계 제일의 섬유수출국인 우리나라 섬유패션계의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번 전시회는 국내 유명 제품이 선보였는데 스포츠용부인 고음을 비롯해 찢어지지 않는 종이와 정수기의 필터는 물론 불에 타지 않는 섬유까지도 선보였습니다. 국내 42개사의 여성의상 박람에도 화려한 패션쇼를 열어 상황을 이루었습니다. 아멘